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동문회화과 동문 및 관람객 여러분. 이번에 22년도 한남회화전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여러가지 다양한 회원분들, 작가분들,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시다시피 학계나 교육계, 전업작가분들,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까지 작품활동에 여념이 없는 서른분들의 작품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보러 오시고요.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저희 작품을 보면서 잠시나마 좋은 시간, 또 위로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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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